현진이와 다현이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많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약간 노래에서 빅사진 났어. 빅사진 났어? 진이야. 괜찮아. 인실을 자르는 게 아니라. 따로 안 나오는 거란 건데.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럴 수도 있어.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마음과 또 그리자 더 멀어진 사이가 될까 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난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날들 두려워서 인가 봐 잘했어.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연습 때도 못 봐주고 집에서 제가 열심히 동영상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비해서 혼자서 지금 그래도 많이 해온 건데 그만큼 다른 집들하고 전혀 상반된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좀 더 들어서 싫은 없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